여러분의 전도통 거리 4개를 경찰이 나왔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출력부터 갱질을 시작하고 갑니다. 대한민국 낙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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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낙시아! 낙시아! 대국 보습 낙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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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뒤로 돌아서 흥제를 맞춰서 여러분 칠사적연하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이 많이 잘 안 온다. 정말로 있잖아 유관순 언니나 안쪽은 의사 피올려 싸운 이 나라를 조국의 의견이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연 민주시장 경제체제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도덕성 위기, 정치성 위기인데 우리 정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모두 힘드세요. 그리고 언론에, 가짜 언론, 비판 언론, 언론에 잘못되어 있는 거기에 여러 대한민국 국민들 송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거짓입니다. 송지 마십시오. 파이팅! 저는 상주에서 왔습니다. 손정순입니다. 안보! 안보! 양념 파이팅!